앵수 기생이 춘향을 대면해서는 좋은말로 동원에 들어가서는 춘향을 먹기로 듣는디 저도 이상으로 먹었다. 산또가 부르면 사령이 나올텐데 어찌하여 잔액을 만든고, 호보, 꾹을, 땅, 평화수는 같이 영어로 묵간다옵기다 삿두군을 내어 영어라 신앙을 잡아들어라 영어내로 나니 그때 이뤄준 항의는 사령이 오는지, 굴루가 오는지 아무런 줄 모르고 우루무르는지 갈까보다 갈까보다 이름따어서 갈까보다 황소 수염을 먹고 보컬 스고를 또 수려지는 수진이 날지 해도 더 보람에 다 수려지는 봄설려 고개야도 빛나라 생각보다 하나의 친녀벙은 은수가 막혔어도 일년에도 불안한 엉망은 우린이 대신 흐릇수들 숨몰이는 어떡한 일이다 기도 못 보는군 이제야 부어서 죽고 삼월동포 연자되어 인계신 천막끝에 술집고 노닐다가 반중이면 이눈을 만나만난 천막끝을 하려 볼까 인연은 꾸렸는 꿈 야야 온 기별이 돼야 아닌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이고 애플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살이 운다 럴 employ ृ ृ 감사합니다.